이거 뭐예요? 뭐야 그게? 이거 그거 받침대하고 이거 기름 같은데요 넣는거? 오일인가 보다 우와 메가핑크스보다 우와 좋은거다 뭐야 해라 잘 맞출 수 있겠나 와 천천히 해봐 조심하고 천천히 우와 돌릴 수 있겠어? 네 문제는 부드럽다는게 이거 뭐예요? 무슨 종류를 샀어요? 몰라 메가핑크스야 그니까 뭐예요? 이름이? 여기 뭐 적혀있는데 일본건가? 이름이 화룡크건가 어디에서 해요? 모유 뭐예요? 조언이 산거야? 네 상관없어 그래 아 음 음 보증수도 없다고 보지 잘 돌아가냐? 네 잘 돌아가요 이야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겠네 와 어차피 중심은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맞추는 방법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음 근데 맞추는 방법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멋진 메가핑크스야 맞춰 어 오 좋다 오 그거 좋아요 에트레이브 네